심화 입은 여자만 보면 죽이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. 이거 같은 놈 아니야? 무슨 소리 하지 마 인마. 이 한놈질이야. 미친 놈. 사람을 죽이고 점 같은 걸 찍어놓은 거야. 뒷꿈치 점이 여섯 개 찍게.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? 뭐? 하나가 비는데? 방훈 씨! 방훈 씨! 아! 병숙아! 다섯 번째 시즌 대체 어디에 버렸을까? 열심히 일로 와! 2016년이면 내가 30년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.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은 대체 뭔데?